자, 안녕하세요. 저는, 뮤지션 윤종실입니다. 자, 드디어 제가 1인 방송을 시작하러 갑옵소2! 제목은! 탈곡기입니다, 탈곡기! 탈곡기! 탈탈탈탈탈ograf 그래가지고 탈곡기. 컴퓨터 글씨는 제가 잘 안 보여요,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. 탈곡기. 곡식을 막 털어내잖아요. 곡을 탈탈탈 털어낸다는 거예요. 이 탈곡기는 월간윤종신 일단 유튜브 계정에서 첫 방송을 탈 겁니다.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, 나도 이런 말 하게 되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. 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. 감사합니다.